오늘 뭐 채취하러 가는지 아시죠? 오늘? 네 아 글쎄 네 뭐해서 채취하려고? 오늘 더부사리하고요 네 더덕도 있으면 채취 한번 해보고요 뭐 이것저것 채취하려고 합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아 삶 많이 잘 타네요 옛날보다 더 뭐이나 잘 보세요 산삼이나 잘 보시라고 예 여기 보시면요 우산나물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면 이것도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꽃대가 이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물로도 해먹지만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우산나물 꽃이 이쁘네요 꽃이 이쁘네요 꽃은 이쁘네요 꽃이 이쁘게site 이거 야 정글이다 정글 완전 정글 이죠 이거 다래봐봐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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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거 다 봐봐 이 나무 이 나무 다래나무 맞아 순애주면 좋아 연애 아 장아채 해먹을라구 아 순애씨 순애야 기다려 당기 이거 맞아요 다르신이잖아요 그치 맞지 가을에 오면 대박이다 위험하긴 하지 그래 저 위로 올라갑시다 저 위쪽 꼭대기로 당기나면서 확 나네 저 위에 뭔 소리가 들려 어 아닌데 무슨 짐승 소리 같은데 야 흙이 흙이 연하니까 막 뿌리채 뽑히는 구나 응 그렇네 흙이 연하니까 응 우와 말려 가지고 물 끓여 먹으면 되겠다 그래도 될 것 같아 응 이 흙은 묻어 주고 응 잘 묻어 놔야지 또 나오지 응 응 올라갑시다 거기 얘네들은 큰게 응 올해가 생활 마감하는게 아닌가 싶어 아 큰 것들이 꽃 피면은 마감한다 그러더만 응 응 저 위에도 있네 당기 엄청 많아 응 물 먹어도 되겠다 이거 돌 틈에서 나오는거 응 저 틈 바구에서 나오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응 돌 틈에서 나와 그래도 여름에는 위험해 이야 제대로네 이거 그렇지 여름에는 먹으면 안 돼 응 여름에는 위험해 응 치나물은 여기 있네 음 다 치나물이네 치나물이네 응 응 우와 엄청 크지 이렇게 커? 응 이거 오래 너무 차오네 어? 어마무시네 올해 그거 마감할 것 같아 응 올해 죽겠지 응 도우리나 응 완전 너벌적이다 응 맞아요 고기 있는거 딸만 하지 않아? 응 응 어 이건 나나다 그래 고금만 따? 응 됐어 나이스 올라가세요 돌이 미끄러워 조심해서 올라가 응 어휴 사나기냐 응 응 또 있어? 응 또 있어 연한가만 따 연한가만 따 연한가만 따 아까 저 위에 짐승 소리 들리는데 올라가면은 있을려나? 도망갔어 도망갔지 도망갔지 도망갔다고? 응 도망갔다고? 응 이거 근데 뽑힐 것 같아 응 그래 뿌리채 응 뿌리채 뽑히면은 말려가지고 약으로 쓰자고 응? 내가 한번 뽑아볼게 응 안 뽑히면은 놔두고 가고 묻고 응 잘 뽑히면 이게 지금 다 물이야 응 이게 응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고 하니까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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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고 아주 단단하지가 않아 이게 아까 그 물 나는 데 있지? 응? 골라서 여기 뚜루룩 흘러내려오는 물 같아 아 그러니까 그 물 같아 그쪽에서 그런거 한번 나 뽑아볼게 천천히 연장이 없으니까 응 우리가 뽑혔어 뽑혔어 응? 근데 뿌리가 그렇게 굳진 않네 그러게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게 더 잘 자라는 거야 그럼 이파리가 응 이파리가 잘 자라고 맞아 맞아 그렇게 굳이 응 번식을 안하고 막 뻗지를 뻗어나진 못했어 응 오케이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거 오래 마감할 거야 내 생각에는 어 잘 묻어주고 응 너무 이거 너덜너덜하더라 당신이 단기 이파리에 가려져서 완전히 우산처럼 된다 엄청 크지 이파리 어 이게 아 이런데도 살아나네 응?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죽어 있는데요 야 여기 보세요 단기가요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나무는 죽었고요 단기는 자라고 있네요 여기 뿌리에서 자라고 있어요 흙이 조금 있네요 흙 있는 데서 자라고 있네요 아 멋있다 멋있죠? 멋있어요? 멋없어요? 짜인이에요 네? 어떻게 자를게 자랄까 싶네요 거기서 보면 더 멋있나? 네 그치 저게 산삼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어 끝내주는거지 진짜 멋있다 응 어? 어떻게 저렇게 자라냐 갑시다 네 어떤거 저 꼭대기 바람 아 저 위에 이 앞에도 가까운 데 이렇게 많잖아 응 다래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 다래꽃이야 저게 맞아요? 아 향기 좋은데 어디? 냄새 나? 응 향기가 있어 그래 은근한 향기가 나지 은근하게 나는데 이거 맡아봐봐 아 이쁘다 이거 이게 이상하게 특이하게 생겼어 봐봐 그를 응 향기가 나 은근해 진한 향기 아니 이걸 봐봐 이걸 이렇게 뒤집어 봐봐 꽃을 어 이걸 뭐 신기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까만 게 막 있잖아 이 술 알아놔 이거를? 꽃을? 응 수술 와 냄새 은은하지? 응 그런데? 응 이제 막 나와 두 개 보였어 두 개 더부살이? 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제 나온다 애기네 밀주 항상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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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더부살이 많네 어 세 개다 그래? 네 개 어 그렇네 뽑아봐 응 하나만 와우 뽑아봤습니다 이게 그 남성들한테 되게 좋다 하더라구요 두 개 어 여기 또 있다 소개 음 이제 나오네 여긴 응 아 끊어졌다 이게 그 천연 천연 비아그라라고 누가 그러던데 이거 몇 개만 뽑아서 라면 끓여먹으러 가자 에이 왜 이걸 어떻게 라면 끓여먹어 몇 개만 아 됐어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뭐 이거 독성이 없으니까 아직 안 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묻어나 라면 한번 넣고 끓여먹어봐야지 맛이 어떤가 글쎄 보여주세요 음 이게 이게 더부살이야? 응 맞아 더부살이 맞아 천연 비아그라 아직 여기는 조그맣게 나오고 있네 되죠 오케이 오케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대박이야 대박 어딘데? 오우 그렇네 응 이거 봐 이거 봐 응 이야 완전 꽃이네 꽃 이게 무슨 사리 같네 사리 그러니까 더부살이지 맞아? 응 꽃이 폈구나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이야 한 군데를 발견하면 아까 좀 전에 발견했잖아 응 응 한번 해봐야만 발견이 돼 뭐야지 이야 대박인데 여기 거기 있냐 꽃이 펴야 이게 약성이 좋은 거 아니야? 그때는 말리면 다 떨어지더라고 아 그 꽃이? 응 응 다 떨어지잖아 응 응 다 떨어진다구요? 응 다 떨어진다구요? 그럼 이 때가 제일 좋은 건가? 모르겠어 어떻게 캐? 술? 술? 글쎄 너 줄사람 있어? 줄사람이야 많지 몸에 좋은 건데 응 이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뭐 천연비아그라라고 자기야 응 응 이게 그 남자들 그 뭐야 그 그 발기부전증에 좋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 그래? 응 자기 알아? 그런 말 들어봤어? 아 잘 몰라 응 애긴 들어봤는데 잘 몰라 응 그래 한 명이 확 해버려 이렇게 잡아서 아니야 끊어줘 왜 끊어줘 역시 우리 철이야 은하철도 999 철이 맞아? 그거는 몰라 아직 조그맣다 여기는 그치? 누구 캐는 거 보면 겁나 크던데 그래 응 유튜브에서 몇 번 봤어? 응 여기는 아직 근데 벌써 꽃이 피려고 한다 아 조금한데도? 응 봐봐 꽃 피려고 하잖아 봐봐 그래? 응 응 응 이거 당신이 뛰어 나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한 손으로 뛰어 응? 그대로 묻어줘야 돼 이거 그래 또 나 응? 슬기만 묻으면 되잖아 위에꺼 뛰고 그러니까요 응 짧아 응 짧아 짧아 다 짧아 짧아 다 뛰었습니다 조그만거 하나는 내비두겠습니다 예의로 여기 이상 내비두겠습니다 또 번식하죠 여기다 15원 여기 또 나왔어 그렇지? 응 역시 역시 여기 올라오는게 좀 그 때 갔자갖고 이제 장아 씻고 안전문장 하고 왔네요 응 네 좀 보여? 응 여기 그 앞에도 있어 아 그래요? 몇 마리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 물에 또 빠지지 말고 잘 잡아요 잘 안보이지? 갑시다 가요 가자구요 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두워요 가자구요 말이 안들려요? 말이 안들려요? 네 갑시다 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두워졌어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아 다슬기 많이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